의논해야 하고 결정해야 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느냐죠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앞서 나왔고 처졌고의 차이가 있고 이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고 저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고 한 번에 모아서 하자는 사람이 있고 따로따로 하나씩 하자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인생은 살아도 그렇죠 삶의 정황에서 만나면 다 이런 싸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 자녀들은 부모가 뭐라고 그러죠 공부하고 나중에 놀아라 애들은 놀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죽을 만큼 맞았다 나는 18살만 되면 무조건 독립이다 이런 현실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런 여러가지 싸움 속에 신앙적인 기준을 가진 싸움에서 한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죄를 선택의 내용 속에 넣을 수 없다 이런 분명한 배제와 배타적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해가는 것이 옳고 그른 싸움이 아니라 옳아지는 싸움 옳게 만드는 싸움이라는 차원에서 기다리고 용서하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여기에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들에게 맡긴 아브라함에게 시작하셨던 하나님을 증언하며 우리를 축복하는 자 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 저주 받는 그리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참다운 선교의 선교의 중책과 문이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봉 16장 16절 이하의 베드로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이 고백 위에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천국 열쇠를 허락하셨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나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동일한 것이죠 근데 그 고백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 헌신 각오 정렬 위에 교회가 서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위에 교회가 서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백해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나타나신 하나님과 그 약속과 그 약속과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화되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 그의 받으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무엇을 위하여 내가 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백해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와 뭐가 다릅니까 방굴하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주었던 축복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고 갖고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그의 생애를 사는 모든 것이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의 삶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사소한 삶을 반복되는 일상들이 그 자질구레한 삶의 모든 경우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증언되는 귀한 귀한 정말 귀한 귀족의 삶인 것처럼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간식이 또한 간식이 속이 고등학교 그의